출발 출발 준우 어린이집 잘 갔다와요 엄마 미용실 갔다올게요 엄마 머리하고 올게요 올 때 비눗방울 사갖고 올게요 네이지 대답해야지 그거 고장났어 엄마가 새로 사갖고 올게요 준우 어 몇개 사갖고 와요 엄마 봐봐 다섯개? 두개? 다섯개 사갖고 와요? 다섯개나 할거에요? 응 알았어 엄마 미용실 갔다올게 준우는 어린이집 잘 갔다와요 엄마 머리하고 올게요 준우야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 그치? 야옹이도 있네 야옹이 찍어봐 야옹이 찍어보자 야옹이 도망가는데? 야옹이! 왜 소리를 질러 이제 태블릿 엄마 주세요 준우 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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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그래서 이 눈이 맞다